하나, 둘, 이쪽으로 옆모습이야 2초, 하나, 둘, 뒷모습 둘, 다시 끌어당, 둘, 하나, 둘 엉덩이 일곱시 방향으로 둘, 다시 하나, 골반 골반 접으시고, 그대로 복합주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둘 자, 무릎 밀리지 않고 조금 더 뒤로 보내셔도 돼요 쭉 스트레칭 되게, 삼두장구가 골반 접어서, 무게받아주고 자, 조금 마시고 여덟 두번 더, 외잠주고 아홉, 한 번 더 자, 됐어 자, 시작 그대로 내려갔다가 수직으로 하나 첫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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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둘 둘 손을, 그렇죠 셋 이분 언제 자, 고리 하나, 둘, 둘 자, 시작 그렇죠, 둘, 둘 이땡땡 회원님이 30회차 변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